모니멘트 밸리 유타주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모니멘트 밸리 붉은 사암이 황야에 산처럼 불쑥 솟아 있어 더욱 신비함을 자아내는 이곳은 수많은 영화의 무대가 됐다 나바오 인디언 자치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나바오의 전설과 놀라운 유적들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한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다 정의적 되어있는 지정된 이곳은 개화가 됐다 내 이름은 ·다니 그래서, 만약에 아내로부터 버려도 되어있다 잘 안내하겠지 정의적이 되어있다 우리 다가온다 이곳에서 나바호들은 전통 개념입니다. 기념품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조상들이 점지한 나바호의 성지. 이곳을 누비며 삶의 터전을 이뤄나가던 나바호의 신화가 바위 하나하나마다 오롯이 새겨져 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